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나무 나무 22번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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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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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바다 바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6개월에서 6개월에서 소포입니다. 바로 썰로.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신발 가게입니다. 2. 안경 가게입니다. 안경 가게입니다. 3. 과일 가게입니다. 4. 생선 가게입니다. 생선 가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양치 가오에서 6개월에서 생선 가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가리 모르믄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이 있습니다. 4.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5. 다섯 그릇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꺼디저디 저 언니 그릇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뇌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치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4. 안과와 같은 층에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회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택시를 타서 늦었어요. 2.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3.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5.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5.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5.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좋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2. 좋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3.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4.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5. Li bajistas 1. 3.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4.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5.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5. 오늘은 건초를 못 깔았어요. 6. 오늘은 건초를 못 깔았어요. 6.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6.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7. 힘들기는 한데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7. 힘들기는 한데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8.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9. 다음을 듣고 10. 매일 catholic이 estiver때 기사를 zusammen. 10.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9.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0.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1. 이것은 어떻게 먹어요? 11. 이것은 여름에 갔. 10. 이것은 꼭 먹어요. 가로도 가로운서 따라 띠수 거리번이 서파운선다. 1.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해요. 2.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세요.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세요. 3. 신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5.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5.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5.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6.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6.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7.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4. 제 여동생은 스무살이에요. 제 여동생은 스무살이에요. 5. 다른 men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5. 배우자. 4. 이완 씨는 가족이 어떻게 지내세요? 5. 배우자. 6.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6.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5.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여름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쓰는 편이야. 여름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소식이 해주신고,소식이 downs선 이렇게 소식이빌하고 있다면... 그렇게 신경을 안하고 기축하는 소녀는 이전에 이를ей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베티 성성은 닛고 렛고라 덕분후다. 디네미로. 밥을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겁니다. 다음 이름때마다 커스티벌지구 브레이트자이 야이바라 간넌쳐 아타바 야이 간넌쳐 어이나 리에라 잔쭈 아내받이 릴리데트 픽처를 끊은거다 1번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리한씨,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데 계약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리한씨는 가구 제작 업무를 맡을 거예요. 계약한 24개월 중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때는 월급의 90%만 받아요. 식비는 따로 지급되죠? 네. 여기 보이시죠?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요. 리한씨,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데 계약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리한씨는 가구 제작 업무를 맡을 거예요. 계약한 24개월 중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때는 월급의 90%만 받아요. 식비는 따로 지급되죠? 네. 여기 보이시죠?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요. 네. 이 지급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기숙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선 두 사람이 방을 같이 써야 합니다 컴퓨터실은 1층에 있고 식당과 매점은 2층에 있습니다 방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빨래는 지하에 있는 세탁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11시까지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기숙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선 두 사람이 방을 같이 써야 합니다 컴퓨터실은 1층에 있고 식당과 매점은 2층에 있습니다 방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빨래는 지하에 있는 세탁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11시까지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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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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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더 밝아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더 힘이 나네요. 리한 씨, 어서 와요. 네, 과장님.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그동안 지켜보니까 리한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리한 씨가 동료들과도 잘 지내서 그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더 밝아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더 힘이 나네요. 이상으로 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